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이렇게만 앵글을 잡으면 그냥 어디 이렇게 숲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되게 우거진 밀림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할메 밥상의 요중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쇠속각에 왔습니다. 쇠속각은 너무 유명해서 자료가 많으니까요. 우리 피대들이 알아가지고 여기 쇠속각 어디와 어디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 바다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서 현무암이 이렇게 있고 물이 숲 나오고 물이 파랗고 주변의 식생이 아름답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깍이 뭐니? 기본적으로 깍깍깍. 근데 저 윤형피드가 잘 내낸 소리잖아. 해봐. 깍. 깍이 마지막에 한대잖아. 마지막. 여기 어떻게 보면 민물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몸을 푸는 그런 곳이 되겠지. 물빛 봐. 사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하늘이 보호하사 저희 할머니의 밥상에 어떤 기운이 되겠죠. 여기서 투명. 옛날에는 저 투명 카약이었거든? 지금은 조각배로 바뀌었구나. 바닥 안 보이겠는데. 그러네. 옛날에는 투명 카약이었는데 사실 저도 쇠속각에는 여러 번 왔지만 이걸 타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면 늘 혼자 오고 다. 진짜 유일한 친구 박철호 씨랑 왔기 때문에 남자 둘이서 이걸 묻? 에? 흔적한 사람 많잖아요. 뭐라고? 흔적한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 쓸쓸하잖아. 흔적한 사람들끼리. 흔적한 사람들끼리 현지에서 나이트클럽이니? 클럽이니? 부킹을 하려고 해서? 바로 임대니까. 아 이상한 애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으. 앞에서 뒤로 몸 좀 잠기세요. 네. 어리세요. 원 좀 잠지 마세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웃는 금방 숨기세요. 다리. 어떻게 할까요. 잘하십니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안 지져보져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어빙하니 저 진짜 무서워해요 어 그래? 너 수영 잘한다며 제가요? 어 뭔가 그래요? 야 나 전문가야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네 이거 타는 건 처음이에요 자세가 안정적이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야 아이씨 그래? 근데 못하겠다 저희는 지금 쇠석각 조각배 카약 체험중이고요 앞에는 물 공포증 너무 심한 아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아까 그 수칙을 잘 들었나 모르겠지만 25분 정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고 중간에 이 물을 이 물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저처럼 혼자서 개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리를 보면은 주변에 이런 현무안들이 굉장히 기기묘묘하지 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저런 형태는 네 사람들 바다 물이 그게 아니라 파도가 그렇지 세월이 만들고 자연이 만든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람이 할도리 나가고 물이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생긴 자연의 걸작품이지 네네 이 정도는 뭐라그러니 응? 사자 응? 유유 자죠 응? 유유 자죠 유유 자죠 유유 자죠 그 다음에 이런 큰 바다 큰 물 위에 작은 배 하나를 뭐라그래 어? 1 2 2 1여편주 1여편주 예쁘지 네 머리 조심 어디가요? 이걸 보면 벌리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럴 때는 백을 해가지고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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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너무 귀여워 야 해가 이쪽으로 오잖아 나 잘 나오지 네 너무 멋있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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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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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 스태프 여기가 즐거우는 거 같고 제주에 하이 아니 제주에 평택 경기 프로블리스 아 몇 년? 1년 1.5년 1년 1.5년 하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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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이벤트 해 주나봐 이렇게 포트로 계속 도는 거 이것 넌 people 돕는구나 넌 저거 하면 너는 기절하겠지? 저거는 somewhere 그댄 Jupiter . 나도 연인이랑 오고싶다 우리 서로 사랑해 I love you and love 결혼해서 딸이랑 왔다고 생각하세요 맞죠 아빠와 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바람을 느껴봐 좋다 바람이 분다 다 왔어 송훈이 어디갔냐 송훈이 소개시켜오고 있네 제가 더 그림 같은데 무서워 아주 그럼 타기 전부터 타기 전부터 얘기해야지 상훈 상훈 하이 무서워 왜 이렇게 많냐 송훈이 혼자서 타고 촬영도 하고 혼자서 어떻게 해요 남자다 하이 야 그럼 남자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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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꼭 택배 테이 감사합니다.